다시 봄이 오네 아름다운 성매 더 놓을 것은 따로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목 기울어진 곳 또 변한 게 없는 곳 봄이 궁금해서 꽃들이 피해내 하도 늦었고 들이치면 웃네 도대체 왜 이런 건가요 왜 아무 알고 못했나요 오 신문 안다고 오 대답이 없는 놈 가을 겨울로면 봄이 천칠까 내년에도 봄은 변한 게 없을까 그만하면 바뀔 대로 됐는데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 부끄러운 몸 부끄러운 몸 기억하는 몸 기울어진 곳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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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울어진 곳 아멘